안녕하세요. 키네마스터에서 배경색을 무조건 없애는 방법, 매직 리무브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의 배경색이나 동영상의 배경색을 없앨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스마트폰의 키네마스터 앱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상단에 새로운 만들기 있죠. 새로운 만들기를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프로젝트 이름에 매직 리무브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매직 리무버 매직 마술적인 리무버는 제거한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입력을 하고서 화면 비율은 16대 9로 하겠습니다. 꼽은 그대로 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단에 만들기를 터치합니다. 자, 만들기를 터치하면 이와 같이 미디어 브라우저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저는 바탕에 깔 동영상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여기 절규찾기에서 가져와 보겠습니다. 절규찾기에 제가 등록해 놓은 동영상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이런 꽃밭을 가져왔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이런 해바래기 꽃밭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영상, 사진과 동영상을 가져와서 배경세율을 무조건 없애서 결합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영상을 가져오려면은 레이어를 터치하죠. 레이어를 터치해야 됩니다. 영상 위에 영상을 올려놓으면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한 다음에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그러면은 미디어 브라우저가 나오죠. 여기서 역시 저는 절규찾기로 가서 사진을 먼저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화면에 보세요. 이와 같은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이 사진은 보시면은 배경색이 이런 색으로서 균일하지도 않고 크로마키 색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블루나 그린 색깔도 아닙니다. 이런 무질서한 색깔의 배경을 무조건 없애려면은 오른쪽에 오른쪽 메뉴에서 위로 쭉 올라가면요. 매직 리무버가 있습니다. 매직 리무버 매직 리무버 이 동그라미를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를 툭 터치하면은 이와 같이 제거진행중이라는 화면이 뜨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보세요. 배경색을 깔끔하게 없애고 사진만 남았자 이 사진을 적당히 크기를 조절하고 위치를 조절해서 합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사진은 이렇게 하고요. 동영상을 또 하나 가져 보겠습니다. 동영상도 역시 크로마키 색이 아닌 일반 무질서한 그런 색깔을 다 없앨 수 있습니다. 자, 동영상을 가져오기 위해서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한 다음에 미디를 터치합니다. 그래서 역시 즐겨찾기에서 제가 등록해놓은 사진을 동영상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동영상을 터치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어떤 아가씨가 이 깡을 쳐다보고 있는 이런 동영상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배경이 이런 색깔 이런 색깔 이렇게 일치된 하나의 균일한 색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균일하지 않는 색을 무조건 없애려면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길이가 길이니까 이 길이에 맞추고 맞추어서 먼저 자르겠습니다. 가위를 터치해서 오른쪽 트림에서 잘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배경색을 없애기 위해서 아까처럼 역시 매직 리무브를 터치합니다. 매직 리무브의 동그라미로 터치합니다. 툭 터치하면요. 여같이 별도의 창이 뜨면서 제거 진행 중이라고 글자가 나옵니다. 여같이. 그래서 키네마스트를 닫거나 기기를 끄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대로 보고 있어야 됩니다. 치솔을 누르면 중단이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두고서 지켜봐야 됩니다. 키네마스트에서 이와 같이 매직 리무브 기능을 최근에 도입을 해서 사용자에게 상당히 편리함을 주고 있죠. 매직 리무브와 키네마스터 크로마키 양쪽을 이와 같이 쓸 수 있어서 PIP 픽처인 픽처 영상을 합성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매직 리무브 기능을 이용해서 노래나 본 악기 연주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완료가 되었어요. 끝났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화면에 이 사람만 남았죠. 사람과 남고 뒷배경은 깔끔하게 제거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적당히 이렇게 갖다 놓고서 기본 화면으로 와서 프레이를 한번 해 볼게요. 프레이를 하면 이와 같이 합성이 됩니다. 그래서 매직 리무브 메뉴로서 사진도 이와 같이 합성을 할 수 있고 동영상도 이와 같이 합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매직 리무브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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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노려면